대구 경북의 성장은 대구 경북의 성장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본부지회 또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천신에는 성장이라는 현수발을 들고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룡 생활의 삐어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멋진 실력 뽐내셔서 행복한 동행을 보듬어가고 있는 곳 수성구지회 내밀 분들 또 인사와 함성으로 말씀드렸듯이 1부 개회식이 끝이 나면 2부 여러분들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구 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해장채원 이소홀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대구 광역시 이장통장합 한마당을 개회를 선언합니다. 대구 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해장 그리고 내빈 소개 때 미처 소개드리지 못한 한 heroic 소개. 대구 광역시 대표 권영진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기업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가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재임하시면서 대구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 지속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어 우리 선생님입니다. 아 예 참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죠. 요번에 일회 대회를 빨리 해야겠다는 그런 시장님 간곡한 뜻도 있고 해서 우리 시의회에. 우리 팀장님과 이장님들이 가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대회 참가 선수들은 연합회의 맹혜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구가 역시 이장통장 화합합마다 하면.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화이팅. 맹혜스로 제1회 대구역시 이장통장 화합합마다 계획.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달성은 수숨을 사랑한다. 공부. 화이팅. 공부. 대구역시 이장통장 화합합마다 1만2장. 공부. 콩하. 자신이 유회가 잘못되고. 공부. 한글자막 by 한효정